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김경률 씨 사퇴근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한번 다룰 만한 그런 주제다. 다른 출구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5월달이 이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일 김경률 씨 사퇴도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무슨 사퇴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타일을 구기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다 까발겨졌기 때문에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 또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그런 권위나 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산의 대통령실 분 입장에서도 참 혀를 차는 것이 지금 집권하고 2년이 채 되지 않는 대통령이고 3년 정도가 여러분들 임기가 남은 상태인데 이렇게 대통령 함께 대드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권력 누수라는 부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을 지는 대상은 대통령이 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김경률 씨나 한동훈 씨가 지어야 되는데 한동훈 씨가 또 지기는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김경률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면 좋은데 본인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한동훈 씨의 그런 정치적 능력이 시험되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김경률 씨의 그런 좀 경솔한 발언 그것을 이어서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훈수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의 잠복 상태로 들어가던 김건희 여사건이 다시 부각이 돼 가지고 오늘 중앙일보는 두 건이나 여러분들 한동훈 씨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사슬도 싣고 조선도 마찬가지 사슬을 실었더군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같으면 김경률 씨를 사퇴를 시킬 것 같아요. 약한 스타일이 국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약간 대통령실과 여러분 관계도 복원하고 다수 여러분들 숙이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니까 한동훈 씨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임명한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할 의향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률 씨 사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퇴를 대통령에 대한 크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데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김경률 씨가 사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씨는 김경률 씨를 전략지구인 마포의뢰 정청래 후보와 맞붙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청래하고 후보하고 맞붙으면 99.99% 패배합니다. 김경률 씨 정도의 여러분들 경량급을 가지고 정청래 씨하고 맞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중앙동안은 계속해서 한동훈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동안 김근희 여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보이지만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기자에게 김경률이 사퇴하면 갈등을 신속하게 복합할 수가 있고 이후에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가 주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면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면을 세워주려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는 잠시 여러분들 그 상태대로 두면 대통령 면을 세워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동훈 씨가 조금 지혜로우면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선택을 할 건데 김경률 씨를 사퇴시킬 의향이나 본인이 사퇴나 이런 것은 일체 한동훈 씨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봉합수수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경률 사퇴를 전제되어야 한동훈과 회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퇴가 전제되어야 이번 사퇴를 봉합하는 것이 완결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고 사퇴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물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젊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패기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뽑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은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고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공병호 박사의 생각이 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내아이님께서 한동훈이 생각보다 좀 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도 포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 사태를 볼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 신문의 기자와 통화에서 김경률 위원이 비대위원직에 사퇴하면 갈등이 금방 봉합될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이번 주 안에서는 모든 결론이 다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초기의 발언자에 대해서는 직위 고화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가장 깔끔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갈등이 좀 갈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여기 한동훈이 대권을 꿈꿉니다. 대권은 아무나 꿈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씨는 대권까지 못 갑니다. 제 판단이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씨는 4월 11일 날 그만두게 됩니다. 본인이 꿈을 꾸는 것은 자유 지만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황교안 씨가 이런 맞았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겁니다. 아니 너무 재수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재수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은 무속적인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한동훈 씨는 대권까지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냥 크리넥스처럼 사용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게 없는 거죠. 본인이 대권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 본인 자유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권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심의 개입될 때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한동훈 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자기 입지를 여러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눈앞에 여러분들 와와 그리는 그런 대중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사심을 내려놔야 내가 대권 고지에 여러분들 성큼 다 갔었다 이렇게 사심을 여러분 갖게 되게 되면 의사결정이 모두 다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유념해야 될 것이 본인이 주어진 자리에 최소한 충실하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합해서 선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출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한 몫을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여러분들 성진이라든지 출시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사심이 개입된 무리수가 두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심이 개입됐을 때 의사결정이 여러분 뒤틀려 가지고 실수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사 논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 인생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렇게 사심을 앞세워 가지고 사심이 보이게 되면 그것이 무리수가 꼭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한동훈 씨가 대권을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씨는 대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동훈 씨가 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는 4월 11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심 없는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심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성공 후사하고 내가 그 다음 자리는 그냥 운명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사결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어제 신평 변호사 이런들 그런 논평이나 이런 데서처럼 대권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되게 되면 그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그릇댐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신상품이기 때문에 열강하지만 보통 대중이 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불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